1. 나와 하나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알려줄 것이다. 코스라비시의 계약하마 너희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자들이 있으며 송골라, 할라바드, 할라바 또는 형제들로부터 또는 너희들을 키워준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그 누군가로부터 많은 상처들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코스라비시의 카라바 시험하마 모든 인간들은 파라패을 태어난 거 슐라바드, 할라바드, 할라바드, 아담의 첫 번째 아달레피리로서 슈르비시의 카라바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올라올라가 탓하 서로를 위로하기보다는 징투하며 세르비시의 카라바 시험하마 서로를 안아주기보다는 찌구는 그러한 인간들 사이에서 자랑하기에 너희들은 모두 상처가 있노라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오야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냈으며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말지니라 내가 나의 오야들 예수 그리소의 보혈로 너희들의 모든 질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을 아프게 한 그 모든 사람들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용서하자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랑 함께 새로운 인생을 할 수 있으며 우리 포도주로 변화했던 것처럼 만나하라가 샤카라바 이곳은 지나갔으되 너희들은 내 안에서 세 번째였으니 이제 과거 집착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들이 과거에 살았던 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영혼들을 너희들은 나에게 데려올 수 있단다 나는 너희들을 회복하는데 성령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나는 매일매일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개시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막힌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미테리아마마하타카라바샤카라바 너희들이 정말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갈대 민네헤르베테카라바샤 너희들이 정말 바라마구리아를 만날 때 샤라바사카라바샤느러보 너희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할 때 민데카 랄라하다라하 너희들은 어떤 환난과 악해가 오더라도 기쁨 속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다 포스로보셜카라바샤 너희들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그런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화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다 오라바라바사카라바이안마파 너희들은 점점 더 내 아들로 깊이 다가오느라 슈레베테카라바 성령으로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며 너희들을 안아주며 너희들을 위로하며 너희들을 치료하리라 오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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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의 진짜 아파이 바꾸네요 오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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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멘 아멘 아멘